경기도가 임신한 직원의 휴무일을 보장하고 업무대행자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. 경기도는 임신 직원 주 1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을 1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단축하는 4, 6, 1 유가응원 근무제 개선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. 5월부터 시행 중인 4, 6일 유가응원 근무제는 주 4일 출근, 6시간 근무, 1일 재택근무를 뜻하는 것으로 김동연 도지사는 최근 임신기 공무원 근무 조건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.